무슨 짓을 하라는 꾀냐? 설마 능행군의 반장에 날 이용하라는 것이더냐? 말씀을 많이 하면 더욱 힘들어집니다 어차피 가실 길 그래도 고통 없이 편하게 가셔야지 안 된다 천하 천하 허나 난 쉽게 물러서진 않을 것이네 홍결이 내가 그리 허망하게 포기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는가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한 바를 이뤄내는 왕이었지 자네가 알고 있듯이 말이야 천하 아니 이번에도 그럴 걸세 공주를 되찾고 이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한 내 사람들을 지켜낼게요 나는 왕이니까 바로 이 나라 조선의 말일세 소신 또한 목숨을 다할 것입니다 전하 목숨을 다할 것입니다 전하 전하를 보유하는 일에 망하게 암하를 되찾는 이래 신 또한 전하를 따르겠사옵니다.